실습을 해봤습니다. TH의 클래스를 가져와서 CSS로 TH의 배경색을 바꿔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TH를 선택해보면 TH에 들어가 있는 W2TB 언더바 TH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를 스타일에서 보면 백그라운드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있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커먼점 CSS 붙여넣고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입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TH의 배경색이 레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뷰로 돌아와서 TH를 찍거나 TD를 찍거나 했을 때 프로퍼티에 나타나는 클래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2TB 언더바 TD, W2TB 언더바 TH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래스를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지우게 됐을 때 테이블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를 지우게 되면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W2TB 언더바 TH 또는 W2TB 언더바 TD 클래스를 지우게 되면 웹스케어 엔진에서 그려주는 대로 테이블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는 지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최상단의 테이블에 있는 클래스를 W2TB로 확인하시고 구문 옆에 띄어쓰기로 해서 다중 클래스 방법으로 사용자 클래스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W2TB 옆에 나만의 사용자 클래스를 추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클래스를 가져다가 CSS에서 TH의 배경색을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테이블 뒤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첫 번째는 기본 W2TB 클래스 두 번째에 사용자 클래스를 넣고 커먼 점 CSS로 이동하여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위에 클래스를 복사한 다음 아랫줄에 사용자 클래스인 TV가 포함된 W2TB를 만듭니다. TH 백그라운드는 블루로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클래스가 들어간 부분은 블루고 기존의 실습 패턴 테이블은 레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